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북클럽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책은 아이표 영어 아이표 영어 여러분 제가 책을 보통 빌려 보세요 사보세요 얘기하는데 이 책은 사야 되는 책입니다 사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돈 안 아까워요 자료가 이 뒤에 이 뒤쪽 파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셔도 됩니다 자료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요 저는 선생님의 생각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입시를 설명해 주시고요 미국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한국의 학생부종합전형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닌 스토리다 저는 항상 강조하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구체적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 사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 그래서 스펙 열거된 스펙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진료를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토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스토리 49페이지에 보면 한국 입시에서도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간다고 들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입시의 성공이 스펙보다 스토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에요 꼭 입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스펙 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펙 쌓기 경쟁에 참전하기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좋은 스토리를 쓰려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엄마들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멋진 주인공이나 맛깔나게 연기 잘하는 조연들이 나오면서 기승전결이 탄탄한 구조를 보여주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대사까지 있으면 좋은 드라마일 것 같아요 좋은 스토리를 쓰려면 매력적인 캐릭터, 튼튼한 서사,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아이의 인생에 대한 독특한 스토리를 써내려가려면 아이에게 그런 남다른 매력이 있어야 해요 크고 작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라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철학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이 느껴지고 남다르면 더 좋겠지요 독특함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는 개성이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자기다운 독특함을 지니려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세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름 때문에 남들에게 틀렸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조심하며 자랐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다름이 개인의 취향이고 개성임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자신의 독특함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집안의 공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소리를 가진 아이를 키우려면 어떤 집인가 가정환경이 나옵니다 51페이지 스펙 쌓기에 바빠 여유 없는 빽빽한 스케줄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말과 행동, 눈빛에서 에너지를 읽어내주고 반응해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집안 공기가 필요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시에서도 그래요 특목자사나 명문대에서 면접을 통해서 아이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가 조금 독특한 아이예요 근데 그 독특함 다시 얘기해서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 지식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 위에 이 아이만의 독특한 경험, 독특한 생각, 독특한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유아 때부터 여러분이 해피타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하는지 혹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시에서는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보지만 사실은 어릴 때도 쭉 이어진 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평가받습니다 연접 통해서 그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고요 자 이 아이표 영어에서는요 마지막에 정말 대단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영어책, 그 다음에 영상들, 그 다음에 단어장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책도 이렇게 다 표지를 일일이 다 산지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고 싶다 저는 이 책 한 권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려만 해도 아마 영어 굉장히 잘할걸요 그런데 작가가 굳이 아이표 영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엄마표 영어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판매자 중심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어떤 커뮤니티 어떤 사이트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는 그들의 매출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작가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니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고요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직 엔지니 엄마가 11년간 직접 찾고 정리한 영어 공부에 대한 모든 것 정혜연 선생님 블로그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이름은 네이버 대표 블로그 아이걸음 20세기에 교육받은 엄마가 21세기에 살아갈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채널코치 북클럽 좋은 책 추천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